지금 몇 시인데요? 지금 8시 16분 서울시 여러분? 서울시 여러분 MBC 괜찮아 늘지라는 상추 먹으면 약간 졸리잖아요 맞아 그런 걸로 뭐 식당을 할 수 있는 오 마이갓 파이어 아 왜 파이어 아 파이츠 상협이요 상협이 이거 진짜 나라는 상협이를 진짜 거의 뭐 그냥 저생까지 데리고 가니까 상협이요 상협이 나 오라인이다 나 오라인이다 나 오라인이다 나 오라인이다 나 오라인이다 어느새 좋아하는 가수 드레비어 여자 G 유재성 나 모나라 오 나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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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야! 여자 건 뭐? 여자 건 뭐? 나 안 해! 왜요? 왜요? 진짜 너무 못해 하나 좋아하는 과일 금지어 세 글자 3, 2, 짜몽 1, 자과 시간 초과 아니 잠깐만 아니 춤을 못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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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진짜 너 선민이 깔아가는 줄 알았어 오 마이 갓 이건 진짜다 근데 여기도 밝아 먹다가 먹다가 여기서 자는게 아니잖아 너 지금 저기 숨어있는거야 숨어있는거야? 그런거야 그러면은 어떤거 이해가 안돼 어떤거 이해가 안돼 이건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되는구나 야 너 진짜 내가? 이거?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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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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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